우리 함께 손뼉치며 크게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의 고혈 능력이 돌아 주의 빛이 빛어 주의 고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기록을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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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을 밟던 성령 지은 요새 좋은 기만 죽어 있더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좋은 기만 죽어 있더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성령 대망의 영성 회복하게 된 동기는요 코비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침체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나 신랑적으로도 안진배기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8월 2일 날 저에게 넌 너가 하던 일을 해라 그러셔가지고 성령 대망을 했는데 3일 동안 저에게 말씀 주시고 잠을 안 재우시면서 찬양으로 막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하느라고 했는데 무슨 지렁이 그어 간 것 같이 다시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정하고 뉴욕을 보고만 하며 성취하고자 해서 그래서 미랄이 되자 불씨가 되자 이래서 시작이 됐는데 뉴욕을 보고만 하며 성취하면서 어쨌든 됐든지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각 교회의 리더자가 되기를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한 영혼 하나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며 배가 되면서 뉴욕을 보고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흥미로운 날을 앞냑라